레고야 뭐 물어 뜯니? 너희 둘은 왜 여기 아빠 밑에 여기 와갖고 이러고 있냐? 레고가 물어 뜯어갖고 청테이프를 발라놨죠 제 쇼파를 또 물어 뜯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결이구요 그리고 또 피중으로 있는 집중인데 자고 있구나 자고 있어 눈금도 껴야죠 야 그 비좁게 거기 들어가갖고 여기 있어 토마이터 자리가 겁나 많은데 굳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좋아하더라 니 아들 얼굴 찍어주고 눈꽃깐가봐 눈꽃깐가봐 자 사야하네 어디가 얼굴이야 레고야 레고 아빠 봐봐 막둥 막둥아 이 자식아 막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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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간다 가자는 말은 못하겠다 가자는 말은 못하겠다 아 저 뭐 뭐 레아들 뭐했어 갑자기 뒤로 들었어 뭐했어 못생겼다 이거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대로 잘래 그렇게 그대로 잘래 그렇게? 왜 그렇게 잘래? 이건 도대체 뭐니 이건 도대체 뭐야 우리 아들 응? 겨인 놈 새끼야 도대체 뭐 도대체 뭐 도대체 뭐 도대체 뭐 어 얘네네 흥! 에이 뭐 뜯어 언제나 배고픈 레고 아직 성장중인 레고